성전 문지방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오 저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의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며 우리 안에 사라진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광야를 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은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짓 벗기시네 최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담아 주사 그 기쁨 중 주님 그 기쁨 중 주님 찬양 도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를 힘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음주님 그 구원의 음주님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고 흘러내려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펼쳐진 광야가 숲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성령님만 드러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와 동행하는 그 역사의 시간이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곁에 계신 주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오직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베스로 인해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검석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그룹을 섬기며 이끌어가는 소그룹 리를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맡은 성교지에 생명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어부부터 청년부 EM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받아주시고 지금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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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사 언제나 잊다 하신다 주는 내 지친 영혼 새롭게 하신다 구원의 주 찾을 때에 주는 축복 주신다 어둠이 물러나고 마침날 나온다 내 영혼 기뻐하리 주 사랑하겠어 세월 지나 갈지라도 주가 보호하신다 주가 품에 안으시니 모든 근심 사라진다 주님께서 하신다 영혼이 내 맘으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고범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가 숲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과 환란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쳤고 다윗도 사울에게서 피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종 엘리아도 이세벨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쩌다 보니 거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보다 현실의 상황이 광야로 내모는 듯한 그런 인생들이 광야 외에는 다른 갈 곳이 없는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도망자나 약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긍정적인 곳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곳으로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곳이 또한 광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모인 광야가 숲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어둠과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밭으로 결국에는 숲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막막한 어려움을 만나서 외롭고 지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주저앉아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광야가 숲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숲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가운데 마침내 이후의 상황은 광야가 숲이 된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침내 이전의 상황은 계속해서 절대 숲으로 변하지 못하는 광야의 삶이 지속되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반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성이 그 성의 황폐함이 계속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복원 작업으로 다시 회복이 될지라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북적거리며 함께 거주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메마른 삶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보기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직도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거치론 정말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만 늘 공허하고 외롭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광야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광야가 우리의 광야가 숲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 또 장풍을 보낸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면 성령님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사역을 하는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능력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였는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 참 어이없다 어떻게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들의 광야 가운데에 언제 나올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광야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몬이야 뭘 잘 몰라서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가능하면 돈으로 가능하면 돈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시몬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광야의 삶을 살고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달라고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기도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을 텐데요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내가 이 막막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조차도 부족한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 곡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가축을 방목하여 기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광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의 미와 말하다 라는 뜻의 다바르란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해석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민숙이라는 성경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민숙이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도망치듯 달려가 숨는 곳이 광야이지만 텅 비고 허무한 곳이 광야이지만 그곳에 분명히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친 야급도 광야에서 베데레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10편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광야로 도망쳐 초라한 로뎀나무 뒤에 몸을 숨긴 능력의 종 엘리아도 찾아와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신 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리는 이스라엘의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광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골리아과 같은 큰 문제를 850대 1의 그러한 큰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승리를 해봤던 우리들이지만 사울과 이세벨과 같은 또 다른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도망친 다윗과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엘리아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가야 할 길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자체도 괜찮은데 왜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를 굳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밭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라고 합니다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밭이란 성령의 은혜로 비옥하고 기름진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 집 싱크대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벽면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뭐 제가 그렇게 설거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명히 모든 것이 가능해질 텐데 왜 광야가 곧바로 숲이 되지 않고 굳이 중간에 아름다운 밭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시는 것일까 분명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포로된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온 백성에게 한시라도 숲이라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야 마땅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밭이라는 그 중간 과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밭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밭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보금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밭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도주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그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를 시키냐면요 광야는 말씀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들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곳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광야의 훈련은 언젠가는 끝나는 훈련입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분명히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마치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다익과 엘리아가 광야를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처럼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광야에서 숲으로 변화되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밭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나무가 되어 그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걸어 가면서 그래도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숲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밭을 거치지 아니한 숲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곧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처럼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땅 위에 세워진 어떠한 것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에 좀 하이라이트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은 되며이지만 숲은 여기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바로 becomes와 seems like 분명히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과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되는 것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름다운 밭만 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광야가 숲이 되는 그러한 삶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분명히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엔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심겨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숲을 잃으며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내가 받길 원하오니 주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 잘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그런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광야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돌린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 우리 주님 광야가 숲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공감할 수 있는 사명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어루만져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광야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특현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숲과 같은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메마른 땅이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수망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죽길 드리네 죽길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벨의 재물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을 이루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하여도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변화가 먼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2월 3일 수요말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공동의회는 그 특성상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예결산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부모님들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돕고자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진로와 소명연구소에 정은진 소장님을 모시고 다음 주일인 1월 31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하셨는데요 교회 웹사이트에서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한글학교 봄학기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에 전체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단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밭으로 또한 주님의 숲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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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